앞서서 봤던 음성 녹취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나 이게 뭔가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통화 녹음 유출 때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내며 이준석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고려했다 우연인지 몰라도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탄핵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여건이 블랙홀에 빠졌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런데 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앙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이게 과거에 과거에 공개된 녹취에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응? 자 한번 아 이거 뭐 쭉쭉 내려봐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통화 녹음 유출 사건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통화 녹음 유출 사건 파장 지난해 8월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지호 정무실장의 이준석 탄핵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 통화를 녹음했고 실무지진이 녹음 파일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녹취 내용이 유출되었다 당시 이준석 측은 이준석이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니고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됐고 실무진이 녹취를 풀었는데 실수로 밖으로 흘러갔다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 언급은 삼갔고 캠프 관계자들은 윤석열 총장이 녹음과 녹취르게 유출된 사진을 보고받고 기분 좋을 리 있겠는가라는 견해가 나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진행할 해프닝인데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당사자 양측 간에 더 험악한 내용이 있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선대위 핵심 인사는 기자에게 뒷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윤 후보 대신 윤 총장이나 호칭을 하면서 이준석이가 통화를 녹음했다는 기사가 나기 전에 윤 총장은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윤 총장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캠프 실물진을 불러 강경하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까지 했다 하지만 확전했다는 리스크로 우려한 참모그룹이 나서서 상황을 크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게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녹취 금지발이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썰이 돌고는 있는데 그냥 썰일 뿐이고 중요한 건 뭐 저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아라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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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저는 그래요 선거 이겼으면 다 같이 고생했다 이러고 그런 부분은 다 털고 가는 거지 그런 걸 서로 간에 마음에 두고 지금 과거 얘기를 저렇게 꺼내서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되게 기만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불만이 있는데도 이준석한테 이렇게 뭐 웃어주시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니까 저런 게 이제 측근측에서 나오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예용인 같긴 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꽁하게 만들어버린 경향이 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디서부터 이런 감정의 고리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어른이라면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게 화해를 하고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서로 적어도 비즈니스 관계적으로라도 서로 동일 목적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어른들이 누구를 배척하고 우리끼리 가겠다 이거부터가 너무 어린 철없는 생각이라는 거지 이런 점에서 모두가 같이 공멸하고 있다 그래 뭐 이왕 망할 거 그냥 같이 시원하게 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다 이겨놓고 다 잡은 고기 이렇게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준석을 이렇게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물은 어디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공청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청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 타겟이 새롭게 등장을 하죠 그건 바로 혁신위죠 자 이준석 지우기 그 마무리 피날리는 바로 혁신위 폐지입니다 안철수가 먼저 나섰다는 뉴스 어제 보셨을 겁니다 이준석 지우기가 계속되는데 이준석이 띄운 혁신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안철수가 권했습니다 신윤계의 마음도 얻고 반 이준석 당원을 끌어안기 위해 안철수가 총대를 뱉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님 혁신위 흔들지 마십시오 불편한 기색을 내뱉혔다 또 조혜진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기본 상식이 잘못됐다며 매우 의외라고 표현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가 아니고 비대위사나 당기구 중 하나일 뿐이다 혁신안의 최종 결정기구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안철수가 어떤 이유 의도든 간에 혁신위의 체를 주장했다는 건 매우 의외이고 실망스럽다 안철수가 이처럼 강한 의견을 내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철수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혁신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이준석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신윤계 공천권이 중요한 신윤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대를 뱉는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재형 원장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흔들기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의외의 인물이네요 이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작심 비판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참 이분도 몇 개월 전 선거 전까지 말하더라도 정말 우파 전사로 불리던 분이었는데 과연 이 바닥에서 이분의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네요 이연주 유석열 정부에 작심순 소리 할게요 국민들은 이러다 나 죽겠다지만 발만 떠올던 구루가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언주 언니가 오늘 좀 세게 때리셨네 마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 배의 키를 잡겠다고 싸우고 연일 실수하고 승무원들은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국민들은 다 죽겠다 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승객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워해야 하지 않냐 비대위 전환 과정에 볼성 산업 사퇴쇼 권력 암투 대통령의 문자 파동 국민의 힘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민주당한테 또 역전까지 되고 이준석은 이 와중에 가처분 신청 불복하고 대외 여론조까지 하고 이런 볼성 산업은 일련의 과정이 총선 앞둔 당권 투쟁이라는 것 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사적 채용 의혹과 문자 사태 등으로 비상 사태를 초래한 큰 책임 있는 권선동이 재신임되어 비대위원이 됐다 비상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비상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코미디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이해충돌문제로 당을 탈당했던 의원이 당의 재정과 사물을 보는 사무총장이 되었다 게다가 비대위원에 뜬 건 대검 수사관은 몇 말인가 온화한 인품으로 존경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국민 눈높이에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전문가도 아니고 갑질 논란의 만취 운전 정치력과 리더십 부족으로 모두가 반대하던 박순애 같은 사람은 청문에도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더니 기어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다를 내지 않았냐 지난 수해 당시 아수라장 속에서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었고 수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장난치는 의원들의 천없는 행동들에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반지하방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들의 원망이 들리는데 참담했다 우리는 왜 그분들을 구할 수 없었을까 곧 추석이고 추석 불가로 섬인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당내에서 소장파분들로 나누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개파 정치가 활성화되면 저렇게 아부를 떨고 간신을 하는 사람들로 당이 막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당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그 당의 어떤 부패 그 당의 어떤 건전성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상한 법을 발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타당한 반박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이념 배반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기능이 많이 약화된 거죠 그럼...